고마워 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을 좀 빼고 뱃살이 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의외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문과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의외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또는 숙면이 안 되는 경우죠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하고 7시간 자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적게 자는 사람보다 7시간 이상 충분하게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날씬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적게 자는 사람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1.25배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숙면을 취하게 되면 몸에 성장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성장호르몬은 또 우리 근육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와 함께 숙면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렐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식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살이 잘 안 빠진다 하면은 내가 잠을 잘 못 자지 않는 것인가 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가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생기거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실제로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보니까 콜티솔 수치와 체중과 허리 둘레 체질장 질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콜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허리 둘레가 더 두꺼웠고요 그 다음에 체질장 질수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콜티솔 수치와 비만 정도는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확실하게 이 콜티솔은 우리한테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살이 찌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물론 급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콜티솔 보다는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입맛을 떨어뜨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콜티솔이 자꾸 증가하면서 살이 찔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이 잘 안 빠진다 하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외의 이유는요 바로 나이 때문인데요 사실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몸속에 있는 기초 대사량이 자꾸 감소하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면 살이 잘 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나이 살이 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도 잘 나오게 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러한 형태로 변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면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너무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이동안 수면 이렇게 치시면요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카페인은 나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카페인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또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명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 중요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사실 이것도 이동안 스트레스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심호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상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명상을 좀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기리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이것도 역시 물론 이것이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근육량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근력운동이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근육운동 하시고 그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가지고 근력운동,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나잇살을 찌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의외의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결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잘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실천하셔가지고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